어? 여쭤? 그 거기 아니야 오빠? 우리 옛날 거기! 내가 찡찡 걸렸을 때 거기 아니야? 어, 맞아. 아악! 만약에 오늘 못하면 제가 다음에 써볼게요. 그거는 안 되고요. 만약에 한 번 사용하시고 두 장은 못 쓰셨으면 환불 받아 가시면 돼요. 그럼 환불 돼요? 네네. 전방권만 환불돼요. 개인권은 안 돼요. 네. 18,000원이요. 뭐야? 난 뭐해. 나 머리 맞아? 아, 이거 또 돌아다니는 건가? 이거 이렇게 좀 있어. 딱 따가워. 그래. 나 해줄게. 나 해줄게. 서로 피치고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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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ttenAhㅋㅋ 자 Abery 세 분이신가요? 위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! 손님, 멈췄어? 자 이거 주셨나요? 이거 되셨다 기다리세요 하루 아빠 바래만 하고 있어야 해 브레이크 메소드에 주행 중에 유지해 주셔야 되세요 혹시나 이거 놓치시거나 앞으로 과도하게 밀어버리시면 급정거 상태가 되서부터 앞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해 주세요 재밌어 서원아? Archowski 아나씨 많이 어리워지지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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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왜 오빠 왜 까지 호텔다 서원 처음에도 뒤집어 서현 서현 왼쪽은 왼쪽이면 쉬운 길인데? 외쪽으로 가요? 알ão 어디로 갈까? 두께게 여공이 올라가면 나는 너었어 한 번 더 독특하셨고 머리가 오오오오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3초 전에 왜 나와 어디야? 야, 어디 가라, 어디 가라, 어디 가라 어디 가라, 어디 가라 어디 가라, 어디 가라 오겠다, 아이고, 어디 가라 누나 아, 나, 나, 나 널 보면 볼수록 새롭게 느껴져 FI 빈틀빈 빈틀빈 가주 아,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뭐 그 전에 어쩌면 나만 이런 거겠죠 그래도 괜찮아 따뜻할래 마음을 더 이상은 숨을 수 없을 뿐이네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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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нструмент 순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